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KBS 노조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명박 산누리당 정권 들어오자마자 Y10 공격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낙하산을 통하해서 언론자유를 압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4.12 총선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언론 탄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박근혜 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자 과거의 국회를 반복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낙하산을 통하해서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것 같은 국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근혜 위원장이 자기만을 지키고 지키겠다 한다면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파업 중인 이 언론사퇴를 깨끗하게 대결하고 정정당당하게 12월 대선을 맞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팀 팀의 연합뉴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측은 사업 중인 우리 농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최경영 간사를 해고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최경영 간사가 최근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고에 대한 두명운, 2번 무조, 3번 탈모, 4번 아웃을 거짓말, 살리지 않는 척. 너무 어려워요. 중앙신 원리의 득텍 현상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판, 프리즈! 다행이다. 어떤 고민인 줄 알았어요?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Fuck! 나쁘지 않은게 미ło 너무 날 agony 조금 technology 하는 거